FL은 연속자음으로 F는 F,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M은 무,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풀, 르와 에도 같이 소리 나서 레, 이와 무도 같이 소리 나서 임. 풀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FLAME 한 번에 읽으면 FLAME 불꽃 또는 불길이라는 뜻이에요. F는 F, A는 에, N은 느, C는 스, Y는 E 소리가 나요. 폐와 느는 같이 소리 나서 펜, 스와 E도 같이 소리 나서 시, 펜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펜시 한 번에 읽으면 FANCI 멋진 또는 근사한 이라는 뜻이에요. A는 에, 첫 번째 C는 크 소리가 나고, 두 번째 C는 스, I는 E, D는 드, E는 어, N은 느, T는 트 소리가 나요. 에와 크는 같이 소리 나서 엑, 스와 이도 같이 소리 나서 시, 더와 느도 같이 소리 나서 던, 트는 혼자 소리 나서 트, 엑시던트 한 번에 읽으면 ACCIDENT ACCIDENT 사고 또는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A는 어, F 두 개는 푸 소리가 나고, AIR은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에얼 소리가 나요. 어는 혼자 소리 나서 어, 푸와 애는 같이 소리 나서 펜, 어른 혼자 소리 나서 얼, 폐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어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어, 페얼 한 번에 읽으면 어, 페얼 어, 페얼 일 또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P는 푸, E, A는 이중 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C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의 끝에 오면 치 소리가 나요. 푸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피, 치는 혼자 소리 나서 치, P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피치 한 번에 읽으면 피치 피치 복숭아라는 뜻이에요. P는 푸, R은 르, O는 A, M은 M, I는 E, S는 S, D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P는 혼자 소리 나서 F, R, R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라, M, I도 같이 소리 나서 미, S는 혼자 소리 나서 S, R의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프로미스 프로미스 한 번에 읽으면 프로미스 프로미스 약속 또는 약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E는 E, F 두 개는 푸 소리가 나고, E는 E, C는 크, T는 트 소리가 나요. E는 혼자 소리 나서 E, P와 크는 같이 소리 나서 P, T는 혼자 소리 나서 T, T, F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이펙트 한 번에 읽으면 이펙트 이펙트 영향, 결과 또는 효과라는 뜻이에요. M은 M, M, E는 E, N은 N, T, I, O, N은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션 소리가 나요. 며와 눈은 같이 소리 나서 M, H, N은 혼자 소리 나서 ma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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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N은 혼자 소리 나서 SH00 UN, M, M, S, N 한 번에 읽으면 menthen menthen mention 말하다 또는 언급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는 혼자 소리나서 우, 드와 이는 같이 소리나서 디, 클라우디. 한 번에 읽으면 클라우디, 클라우디. 흐린 또는 구름 낀 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는 스, 에는 느, 오, 더블유는 이중 모음으로 오우 소리가 나요. 스는 혼자 소리나서 스, 느와 오는 같이 소리나서 노, 우는 혼자 소리나서 우, 스노우. 한 번에 읽으면 스노우, 스노우. 눈 또는 눈이 오다 라는 뜻이에요. F는 푸, 에이아이는 이중 모음으로 에이 소리가 나고, 에는 느, 티는 트 소리가 나요. 푸와 에는 같이 소리나서 페, 이와 느도 같이 소리나서 인, 트는 혼자 소리나서 트. 페, 에프 소리는 에프 소리를 내주세요. 페인트 한 번에 읽으면 페인트 페인트 희미한 또는 약한 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는 이, 에는 느, 에스는 스, 티는 트, 에이는 시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오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여기서는 오 라고 써줄게요. 에이 두 개는 르 소리가 나요. 이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인, 스노우 혼자 소리나서 스, 토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톨. 톨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인스톨 한 번에 읽으면 인스톨 인스톨 설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에프는 푸, 오와 이는 이중 모음으로 오이 소리가 나고, 엘은 르 소리가 나요. 푸와 오는 같이 소리나서 포, 이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일, 푸의 푸 소리는 에프 소리를 내주세요. 포일 한 번에 읽으면 포요 포요 알루미늄 포장지라는 뜻이에요. H는 흐 AY는 이중 모음으로 에이 소리가 나요. 흐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해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헤이 한 번에 읽으면 헤이 헤이 건초라는 뜻이에요. D는 드 이는 이 B는 브 A는 장 모음으로 에이 소리가 나고, T는 트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드와 이는 같이 소리나서 디 부와 애도 같이 소리나서 베 베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트 도 혼자 소리나서 트 디베이트 한 번에 읽으면 디베이트 토론 또는 논의라는 뜻이에요. 토론 또는 논의라는 뜻이에요. 어는 혼자 소리나서 어 어는 혼자 소리나서 무와 유는 같이 소리나서 뮤 쯔는 혼자 소리나서 쯔 쯔의 쯔 소리는 쯔 소리를 내주세요. 어 어뮤즈 한 번에 읽으면 어뮤즈 어뮤즈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 제인은 쯔 유는 어 디는 무금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쯔는 지 소리가 나요. 쯔와 어는 같이 소리나서 저 쯔는 혼자 소리나서 지 저지 한 번에 읽으면 저 저 저 판사 또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s는 쯔 i는 이 n은 느 쯔는 쯔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쯔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신 쯔는 혼자 소리나서 s 신 한 번에 읽으면 since since 뭐뭐 이후 또는 뭐뭐붙어라는 뜻이에요. wh가 붙어있으면 w는 무금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h는 흐 o는 장모음으로 오후 소리가 나고 l은 르 d d a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흐와 오는 같이 소리나서 호 우와류도 같이 소리나서 울 호울 한 번에 읽으면 호우 호우 전체의 또는 모든 이라는 뜻이에요. 호우 b는 b는 o a는 이중모음으로 오우 소리가 나고 s는 s t는 t 소리가 나요. v와 o는 같이 소리나서 보 우는 혼자 소리나서 우 s도 혼자 소리나서 s t도 혼자 소리나서 t 보우트 보우트 한 번에 읽으면 보우트 보우트 뽐내다 또는 자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d는 d a는 a n은 n g는 z e r은 이중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d와 n은 같이 소리나서 대 이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인 저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절 절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대인절 한 번에 읽으면 danger danger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th는 이중자음으로 영어 발음 기호에 번데기 소리가 나요. 여기서는 t 라고 써줄게요. a는 e nk는 이중자음으로 응크 소리가 나요. 때와 받침 이중은 같이 소리나서 땡 크는 혼자 소리나서 크 땡의 뜨 소리는 영어 발음 기호 번데기 소리인 f 소리를 내주세요. 땡크 한 번에 읽으면 땡크 땡크 감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ch는 ch는 단어의 앞에 오면 ch 소리가 나고 ea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p는 f 소리가 나요. ch와 ph는 같이 소리나서 chip chip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chip 값 값 값 s π 는 s l은 pall 소리가 두번 나고 e는 e d는 d 소리가 나요. s 와 bun 른은 같이 소리나서 s bun 도록 술 bun rpm nauc 르 르 슬레드 한 번 읽으면 슬레드 슬레드 썰매라는 뜻이에요. H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O는 아 N는 느 E는 이 S는 스 T는 트 소리가 나요. A는 혼자 소리 나서 A 느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니 S도 혼자 소리 나서 스 트도 혼자 소리 나서 트 honest 한 번에 읽으면 honest honest 정직한 이라는 뜻이에요. TH는 이중자음으로 영어 발음 기호의 번데기 소리인 스 소리가 나고 I는 E NK는 이중자음으로 응크 소리가 나요. 시와 바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싱 크는 혼자 소리 나서 크 싱의 쓰 소리는 영어 발음 기호 번데기 소리인 쓰 소리를 내주세요. 싱크 싱크 한 번에 읽으면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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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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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엘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오는 아, 에스는 즈, 이는 어, 티는 트 소리가 나요. 그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클, 르와 아도 같이 소리나서 라, 저와 트도 같이 소리나서 젖, 젖의 즈 소리는 즈 소리를 내주세요. 클라젓, 한 번에 읽으면 클라젓, 클라젓, 벽장이라는 뜻이에요. g, l은 연속자음으로 g는 그, 엘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오는 장모음으로 오우 소리가 나고 비는 브,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글, 르와 오도 같이 소리나서 로, 우는 혼자 소리나서 우, 부도 혼자 소리나서 브, 글로브. 한 번에 읽으면 글로브, 글로브, 지구본이라는 뜻이에요. 비는 브, 이는 이, 에이치는 흐, 아이는 아이, 엔은 느, 디는 드 소리가 나요. 부와 이는 같이 소리나서 비, 흐와 아도 같이 소리나서 하, 이와 느도 같이 소리나서 인, 드는 혼자 소리나서 드, 비하인드. 한 번에 읽으면 비하인드, 비하인드. 뭐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A는 어, D는 드, 브, V는 브, 아이는 아이, C는 쓰,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는 혼자 소리나서 어, 드도 혼자 소리나서 드, 브, 브와 아는 같이 소리나서 바, 이도 혼자 소리나서 이, 쓰도 혼자 소리나서 쓰, 바의 브 소리는 브이 소리를 내주세요. 어드바이스 한 번에 읽으면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조언 또는 충고라는 뜻이에요. E는 에, D는 무금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G와 E는 지 소리가 나요. 애는 혼자 소리나서 에, G도 혼자 소리나서 지, 에지 한 번에 읽으면 에쥬, 에쥬 끝 또는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S는 쓰, A와 E는 이중 모음으로 에이 소리가 나고, I는 이, NG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이응 소리가 나요. 쓰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세,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이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나서 잉, 한 번에 읽으면 한 번에 읽으면 속담 또는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T는 트, R은 르, I는 I, U는 어, M은 무, PH는 하나의 소리로 푸 소리가 나요. 트는 혼자 소리나서 트, 르와 아는 같이 소리나서 라,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어와 무는 같이 소리나서 엄, F는 혼자 소리나서 푸, 라,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시고, 푸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트라이엄프 한 번에 읽으면 트라이엄프 트라이엄프 업적 또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SH는 단어의 앞에 오면 SH는 단어의 앞에 오면 SH 소리가 나고 A는 에, D는 드, O, W는 이중 모음으로 O 소리가 나요. SH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SH, D와 O도 같이 소리나서 도, U는 혼자 소리나서 우,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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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읽으면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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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어둠 또는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O, U는 O 소리가 나고 CH는 이중자음으로 CH 소리가 나요. T와 O는 같이 소리나서 터, C는 혼자 소리나서 치, 터치, 한 번에 읽으면 터트, 터트, 촉감, 만지다 또는 닿다 라는 뜻이에요. C는 그, A는 에, M은 무, P는 F, U는 어, S는 S 소리가 나요. K와 무는 같이 소리나서 캠, F와 어도 같이 소리나서 퍼,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캠퍼스, 한 번에 읽으면 캠퍼스, 캠퍼스, 대학 교정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T는 T는 T, D의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와 N은 같이 소리나서 레, E는 혼자 소리나서 E, T도 혼자 소리나서 T,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레이트 한 번에 읽으면 레이트 레이트 속도 또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AU는 C가 거꾸로 된 발음기호의 소리로 O와 어의 중간 소리가 나요. 여기서는 O라고 써줄게요. C는 크 T, I, O에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션 소리가 나요. O와 크는 같이 소리나서 O 션은 혼자 소리나서 션 옥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옥션 한 번에 읽으면 경매 또는 경매로 팔다라는 뜻이에요. C는 크 A는 에 S는 U는 우 A는 어 L은 르 소리가 나요. 크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케 즈와 우도 같이 소리나서 주 어워르도 같이 소리나서 얼 캐주얼 한 번에 읽으면 캐주얼 캐주얼 우연의, 평상복의 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D는 D는 O는 O 소리가 나고 N은 N A는 A T는 T D의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D와 O는 같이 소리나서 도 우는 혼자 소리나서 우 누 누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네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트도 혼자 소리나서 트 도네이트 한 번에 읽으면 도네이트 도네이트 기부하다 또는 기증하다 라는 뜻이에요. P는 F A는 E D 두개는 D 소리가 나고 L은 르 D의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페 드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들 페들 한 번에 읽으면 파도 파도 노 노를 쳤다 또는 첨번거리며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C는 크 A는 에 B는 브 I는 E N은 느 E는 어 T는 트 소리가 나요. 크와 애는 같이 소리나서 케 부와 이도 같이 소리나서 비 너와 트 도 같이 소리나서 넛 캐비넛 한 번에 읽으면 캐비넛 캐비넛 캐비닛 또는 보관장 이라는 뜻이에요. F는 F I는 E SH는 이중자음으로 슈 소리가 나고 I는 E NG도 이중자음으로 받침 ㅇ 소리가 나요. 푸와 이는 같이 소리나서 P 시와 받침 ㅇ도 같이 소리나서 싱 P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Fishing 한 번에 읽으면 Fishing Fishing 낚시 또는 업이라는 뜻이에요. S는 스 T는 트 O는 이중모음으로 우 소리가 나고 L은 르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S 투 투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툴 툴 뒤에 점 두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스툴 한 번에 읽으면 스토 스토 스툴 또는 의자라는 뜻이에요. E A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S는 Z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E는 혼자 소리나서 E Z도 혼자 소리나서 Z E 뒤에 점 두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E Z 한 번에 읽으면 E E Is Is 쉬움 편의성 또는 편안함 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E A는 이중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C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의 끝에 오면 취 소리가 나요. 르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리 취는 혼자 소리나서 취 리에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리 뒤에 점 두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리치 한 번에 읽으면 리트 리트 도달하다 또는 다타라는 뜻이에요. M은 M E는 E M은 M B는 V E R은 이중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메와 무는 같이 소리나서 멘 버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벌 벌에르 소리는 말소리를 내주세요. 멤벌 한 번에 읽으면 멤버 멤버 구성원 또는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B는 V E는 E N은 E F는 F I는 E T는 T 소리가 나요. 부와 N은 같이 소리나서 베 르와 E도 같이 소리나서 니 P와 T는 같이 소리나서 핏 핏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베니핏 한 번에 읽으면 베니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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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또는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O, U는 이중모음으로 아우 소리가 나고 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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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O, R은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O, O, R 소리가 나요. A는 혼자 소리나서 A U와 T는 같이 소리나서 U, U와 O도 같이 소리나서 DO EL은 혼자 소리나서 EL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DO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아웃도얼 한 번에 읽으면 아웃도얼 아웃도얼 야외의 또는 오계의 라는 뜻이에요. F는 F A는 A B는 V R은 R I는 E C는 크 소리가 나요. F와 N은 같이 소리나서 페 F는 혼자 소리나서 V 리와 크는 같이 소리나서 리 페, 푸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리에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패브릭 한 번에 읽으면 패브릭 패브릭 직물 또는 천 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S는 즈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와 A는 같이 소리나서 라 I는 혼자 소리나서 이 즈도 혼자 소리나서 즈 라이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라이즈 한 번에 읽으면 라이즈 라이즈 증가, 상승 또는 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M은 르 E, A는 이중자음으로 E 소리가 나고 N은 느 S는 즈 소리가 나요. 미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민 지는 혼자 소리나서 즈 민 뒤에 점 두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민즈 한 번에 읽으면 민즈 민즈 수단 또는 방법 이라는 뜻이에요. S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의 앞에 오면 슈 소리가 나고 O는 아 P 두개는 푸 소리가 나고 E, R은 이중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슈와 아는 같이 소리나서 샤 퍼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펄 펄의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샤 뒤에 점 두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샤퍼 한 번에 읽으면 샤퍼 샤퍼 쇼핑객 이라는 뜻이에요. D는 드 I는 E S는 스 P, L은 연속자음으로 P는 푸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 Y는 이중모음으로 A 소리가 나요. 드와 E는 같이 소리나서 D 스는 혼자 소리나서 스 푸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플 르와 에도 같이 소리나서 레 이는 혼자 소리나서 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한번 읽으면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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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또는 전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스 T는 트 O, R이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오월 소리가 나요. 스는 혼자 소리나서 스 트와 오는 같이 소리나서 토 얼은 혼자 소리나서 얼 얼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토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스토얼 한 번에 읽으면 스토얼 스토얼 백화점, 가게 또는 저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비는 브 알은 르 아이는 이 엔진은 이중자음으로 받침 이응 소리가 나요. 브는 혼자 소리나서 브 리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나서 링 링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브링 한 번에 읽으면 브링 브링 가져오다 또는 데려오다 라는 뜻이에요. 르 르 르 르 이는 이 이 M은 무 오는 우 브 V는 브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와 이는 같이 소리나서 리 무와 우도 같이 소리나서 무 브 브는 혼자 소리나서 브 리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시고 V의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무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Remove 한 번 읽으면 Remove Remove 치우다 또는 없애다 라는 뜻이에요. W는 우 E, I는 이중 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G, H는 무금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T는 T 소리가 나요. 우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왜 E는 혼자 소리 나서 E T도 혼자 소리 나서 T Wait 한 번 읽으면 Wait Weight 무게 또는 체중 이라는 뜻이에요. R은 르 E는 E A는 어 L은 르 소리가 나요. 르와 이는 같이 소리 나서 리 어와 르도 같이 소리 나서 얼 리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리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는 뜻이에요. 리얼 한 번 읽으면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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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의 또는 실제의 라는 뜻이에요. L은 르 R은 I는 작 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V는 V V 28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 라 E는 혼자 소리 나서 E V도 혼자 소리나서 V. V의 V 소리는 V 소리를 내주세요. 라이브 한 번에 읽으면 라이브 라이브 살아있는 또는 생방송으로라는 뜻이에요. T는 T A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고 G는 그 E는 이 T는 T 소리가 나요. 타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탈 기와 트도 같이 소리나서 깃 타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탈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탈깃 한 번에 읽으면 target 목표 또는 목표하다 라는 뜻이에요. F는 F O 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고 G는 그 E는 A T는 T 소리가 나요. 퍼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펄 개와 트도 같이 소리나서 겟 펄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target 한 번에 읽으면 forget forget 있다 또는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C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의 앞에 오면 추 소리가 나고 A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고 G는 G 소리가 나요. 차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찰 G는 혼자 소리나서 지 차레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찰지 한 번에 읽으면 charge charge 요금 또는 청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T는 T E는 E M은 M P는 F 이 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나요. 태와 무는 같이 소리나서 템 퍼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펄 펄 펄에 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템펄 한 번에 읽으면 템펄 템펄 성질 성질 또는 성미라는 뜻이에요. S는 S P는 F E는 E L 두 개는 R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S 페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펄 스펠 한 번에 읽으면 스펠 스펠 철자를 말하다 또는 쓰다 라는 뜻이에요. M은 M I는 E S는 S T는 T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K는 K D의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무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미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T와 E도 같이 소리나서 테 E는 혼자 소리나서 E K도 혼자 소리나서 K 미스테이크 한 번에 읽으면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실수, 잘못 또는 오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B는 B는 A는 E N은 느 소리가 나요. 배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벤 벤 한 번에 읽으면 벤 벤 금지 또는 금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는 T는 T A는 E N은 느 D는 드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T T T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TEN D도 혼자 소리나서 D STAND 한 번에 읽으면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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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또는 일어서다 라는 뜻이에요. P, L은 연속자음으로 P는 F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A는 장모음으로 A 소리가 나고 C는 S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F 르와 애도 같이 소리나서 레 E는 혼자 소리나서 E S도 혼자 소리나서 S PLACE 한 번에 읽으면 PLACE PLACE 노타 두다 또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A는 O T 두 개는 T 소리가 나고 E는 E N은 N D는 D 소리가 나요. O는 혼자 소리나서 O 태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TEN D도 혼자 소리나서 D ATTEND 한 번에 읽으면 ATTEND ATTEND 참석하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C는 Q O는 O V는 V E R은 이중 모음으로 O 소리가 나요. Q와 O는 같이 소리나서 CO 버 버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벌 벌에 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커벌 한 번에 읽으면 커벌 커벌 가리다 또는 덥다 라는 뜻이에요.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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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E S는 S P는 F E는 E C는 크 T는 T 소리가 나요. R과 E는 같이 소리나서 R은 S는 혼자 소리나서 S P와 크는 같이 소리나서 PEG T는 혼자 소리나서 T 리에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Respect 한 번에 읽으면 Respect Respect 존경 존경 또는 존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P는 F AY는 이중자음으로 A 소리가 나요. F와 E는 같이 소리나서 PEG E는 혼자 소리나서 E PEG 한 번에 읽으면 PEG PEG 지불하다 또는 내다라는 뜻이에요. T는 T E는 E N은 N S는 S D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TE와 N은 같이 소리나서 TEN S는 혼자 소리나서 S TENSE 한 번에 읽으면 TENSE TENSE 긴장한 또는 신경이 날카로운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U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U얼 소리가 나요. S와 U는 같이 소리나서 SHU 얼은 혼자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SUER 한 번에 읽으면 SUER SUER 확신하는 또는 그럼요 라는 뜻이에요. E는 E D는 D I는 E T는 T 소리가 나요. N은 혼자 소리나서 E D와 T는 같이 소리나서 D D의 T 소리를 살짝 한 번 더 내주세요. EDIT 한 번에 읽으면 EDIT EDIT 수정하다 또는 편집하다 라는 뜻이에요. R은 르 I는 E CH는 이중자음으로 단어에 뒤에 오면 취 소리가 나요. 르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리 취는 혼자 소리나서 취 리에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리 치 한 번에 읽으면 리 리 리 부유한 또는 돈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M은 M A는 E N 두 개는 르 소리가 나고 E R은 이중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르 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메 너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널 너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매널 한 번에 읽으면 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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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방식 태도 또는 예의 라는 뜻이에요. C L은 연속자음으로 C는 크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E A R은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이열 소리가 나요. 크 와 르 는 같이 소리나서 클 르 와 이도 같이 소리나서 리 얼 L은 혼자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클리얼 한 번에 읽으면 클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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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또는 확실한 이라는 뜻이에요. M은 M, A는 A 소리가 나고 J는 Z O, R은 이중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무와 N은 같이 소리나서 M, E는 혼자 소리나서 E 저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절 절에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메이절 한 번에 읽으면 메이저 메이저 주요한 심각한 또는 대학생의 전공이라는 뜻이에요. S는 S T는 T A는 A T, I, O에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현 소리가 나요. S는 혼자 소리나서 S T와 N은 같이 소리나서 T I도 혼자 소리나서 E 션도 혼자 소리나서 션 스테이션 한 번에 읽으면 스테이션 스테이션 역 또는 정거장이라는 뜻이에요. P, L은 연속자음으로 P는 F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U는 어 S는 스 소리가 나요. F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풀 르와 에도 같이 소리나서 러 S는 혼자 소리나서 스 플러스 플러스 한 번에 읽으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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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더하기 라는 뜻이에요. O, R은 이중 모음으로 올 소리가 나고 D는 드 E, R도 이중 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O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올 더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덜 오레르 소리와 덜해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올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올덜 한 번에 읽으면 order 순서 명령하다 또는 주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C는 크 O는 장모음으로 O 소리가 나고 D는 드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크 와 O는 같이 소리나서 코 O는 혼자 소리나서 우 D도 혼자 소리나서 드 코드 한 번에 읽으면 코드 코드 암호 또는 부호라는 뜻이에요. S는 S I는 E NG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이응 소리가 나고 ER은 이중모음으로 얼 소리가 나요. C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나서 싱 어워르도 같이 소리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싱얼 한 번에 읽으면 싱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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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라는 뜻이에요. C, L은 연속자음으로 C는 크 L은 르 소리가 두 번 나고 I는 E, F 두 개는 F 소리가 나요. 크와 르 는 같이 소리나서 클 르와 E도 같이 소리나서 리 F는 혼자 소리나서 F F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클리프 한 번에 읽으면 클리프 클리프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T는 T R은 르 A는 에 N은 느 S는 Z I는 E T는 T 소리가 나요. T는 혼자 소리나서 T 레와 느는 같이 소리나서 렌 G와 T도 같이 소리나서 짓 트랜짓 한 번에 읽으면 트랜짓 트랜짓 수송 통과 또는 환승 이라는 뜻이에요. P는 F O는 O S는 Z I는 E T I O에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션 소리가 나요. F와 F와 O는 같이 소리나서 퍼 Z와 E도 같이 소리나서 지 션은 혼자 소리나서 션 포지션 한 번에 읽으면 포지션 포지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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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R은 르 E는 E V는 V E R은 이중모음으로 R 소리가 R 소리가 R 소리가 나고 S는 S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와 E는 같이 소리나서 리 버와 르도 같이 소리나서 벌 S는 혼자 소리나서 S 리에르 소리와 벌에르 소리는 R 소리를 내주세요. 벌 뒤에 점 두 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리버스 한 번에 읽으면 리버스 리버스 반대 뒤바꾸다 또는 후진하다 라는 뜻이에요. S는 S E는 E L은 르 F는 F 소리가 나요. S와 르는 같이 소리나서 셀 F는 혼자 소리나서 F F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셀프 한 번에 읽으면 셀프 셀프 모습 자아 또는 자신 이라는 뜻이에요. F는 F I는 장모음으로 I 소리가 나고 N은 느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F와 A는 같이 소리 나서 파 이와 N도 같이 소리 나서 인 파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파인 한 번에 읽으면 파인 파인 좋은 건강한 또는 벌금 이라는 뜻이에요. S는 S는 E는 O C는 크 U와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U월 소리가 나요. S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써 큐 큐 어른 혼자 소리 나서 얼 어레르 소리는 알소리를 내주세요. 서큐얼 한 번에 읽으면 서큐얼 서큐얼 안심하는 또는 안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F는 F AR E는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에얼 소리가 나요. F와 N은 같이 소리 나서 페 얼 은 혼자 소리 나서 얼 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시고 어레르 소리는 알 소리를 내주세요. 페 얼 한 번에 읽으면 페 페 페 교통 교통 요금 이라는 뜻이에요. CH 는 단어의 앞에 오면 추 소리가 나고 I 는 이중 모음으로 E 소리가 나고 F 는 F 소리가 나요. 추 와 E는 같이 소리 나서 치 F는 혼자 소리 나서 F F 의 F 소리는 F 소리를 내주세요. 치 뒤에 점 두개는 길게 소리내라는 뜻이에요. 치프 한 번에 읽으면 치 치 주된 또는 단체의 최고위자라는 뜻이에요. T 는 T O W 는 이중 모음으로 O 소리가 나요. 트와 O는 같이 소리 나서 TO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토 한 번에 읽으면 토 토 끌다 또는 견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K는 크 I는 이 N씨는 이중자음으로 받침 이응 소리가 나고 D는 드 O는 어 M은 무 소리가 나요. 키와 받침 이응은 같이 소리 나서 킹 더와 무도 같이 소리 나서 덤 킹덤 한 번에 읽으면 킹덤 킹덤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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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뜻이에요. W는 우 이는 에 엘은 르 시는 크 오는 어 엘은 무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외와 르는 같이 소리 나서 웰 커와 무도 같이 소리 나서 컴 웰컴 한 번에 읽으면 웰컴 웰컴 환영하다 라는 뜻이에요. 엘은 느 오는 오후 소리가 나고 티는 트 아이는 이 시는 스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르와 오는 같이 소리 나서 노 우는 혼자 소리 나서 우 트와 이는 같이 소리 나서 티 스는 혼자 소리 나서 스 노 티스 한 번에 읽으면 노 티스 노 티스 주목 주목하다 또는 안내문 이라는 뜻이에요. TH는 이중자음으로 영어 발음 기호 번데기 소리가 나요. 여기서는 쓰 라고 써줄게요. 아이는 이 시 케이는 크 소리가 나요. 시와 크는 같이 소리 나서 식 식의 스 소리는 영어 발음 기호 번데기 소리인 스 소리를 내주세요. 씩 한 번에 읽으면 시크 시크 두꺼운 또는 굵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자음 이중자음